오늘 우리 제자들과 함께 3강 내용을 하겠습니다. 다라빵 전도 전략 저희 다라빵은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자들과 함께 조금 포럼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말씀운동, 전도운동 전도에 초점을 두고 말씀과 기도와 현장을 포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속 포럼합니다. 이 포럼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제자들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고 또 기도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전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포럼을 가지고 제자들과 현장 사이에 대한 부분을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전도운동은 이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 말씀과 말씀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도 마찬가지죠. 현장이 있고 현장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부분에서도 흐름이란 게 있어요. 우리 본부 전체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흐름을 잘 알고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너무 중요하고요. 또 오늘 우리 교회 강남 말씀에서 참 너무 중요한 부분 주셨는데 말씀 따라가라. 그 제자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 일이라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오늘 교과 내용에도 나오지만 내가 맡은 작은 일도 분명히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명, 세 명이 모여서 현장을 살리는 일에 포럼 그리고 중요한 흐름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제자들, 사역자, 조정과 함께 깊이 있게 포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오늘 3가 내용이죠. 우리 다라빵은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다라빵이 뭐냐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한 1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경적이다. 여기에 좀 동그라미를 좀 치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성경적입니다. 우리 다라빵은 성경에서 나온 전도 전략이 있죠. 그리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뭐 유강수 목사님이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66권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들 그리고 바울사도들 그리고 이거를 붙잡고 미국과 영국과 유럽에서 전도운동 했던 분들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라빵은 성경적이다라고 해서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에 우리 다라빵은 성경적이다라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다라빵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죠. 보금을 들으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을 살리고요.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치셔서 우리가 다라빵 전도 전략은 이 부분이라고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우리 다라빵 전도 전략은요. 파고듭니다. 파고든다. 파고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장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거죠. 내게 있는 생명을 알려주는 겁니다. 파고든다라는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그냥 가만히 앉는 게 아니라 현장 곳곳에 내게 주어진 지역의 현장 또 업의 현장 아니면 어떤 직장 현장 뭐 여러분들 만남의 모든 현장 속에 파고드는 교회 파고드는 그 중요한 다라빵 전도 전략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현장을 파고들어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전도가 너무 좋아요 전도하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다라빵은 초청하기도 좋고 내용도 나오지만요 우리가 전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생명을 내게 있는 생명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어느 게 아닙니다. 내게 그리스의 생명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전도죠. 우리 다라빵 전도운동의 특징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초청 할 수 있는 거죠. 이 다라빵 전도운동의 그런데 이게 보면요 문제당한 사람 여기도 내용이 나오지만 조금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다라빵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중요한 문제를 당한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초청의 전도현장이 되는 거죠. 여기에도 동그라미 치셔서 조금 기초로 여러분들이 알고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양육도 참 좋아요. 양육하기는 너무 좋죠. 복음이 뭐다 기도가 뭐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양육하기에 너무 좋아요. 우리 다라빵이 그래서 새가족이 돌아오면 다라빵으로 또 연결해서 양육이 되어져서 성장이 되는 거죠. 복음적인 너무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이게 전체가 전부 연세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파급 이게 연결 연결 되어져서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받은 복음 사람 저도 지금 다라빵을 하면서 참 기쁜 게 뭐냐면 상대방이 답을 없고요. 또 이분이 저한테 누구를 좀 만나달라고 요청을 많이 해요. 이 다라빵에 오기도 하지만 이분이 저한테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다라빵 하면서 누구를 조금 만나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그게 열두 가지 인생 문제 또 구운의 길을 통해서 영접이 되어지면 또 다라빵을 한 군데 하게 되겠습니다. 파급이죠. 연쇄적으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뭡니까?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그 바울은 파고들었습니다. 왜 사도행제 13장 16장 19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진짜 미신과 우상과 역술과 여러가지에 잡혀있는 13장 16장 19장 이 전략에 잡혀있는 거죠. 아 그 미신에 잡혀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략은 뭐냐 여기에 파고들어서 바울 사도는 정확한 복음을 선파하고 다라빵 운동을 일으킨 거죠. 아홉 번째입니다. 유목사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요. 제자들이 이 방법을 직접 하셨어요. 제자들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제자들도요. 또 저와 함께 제자 훈련 받는 사람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는 그 사람도 직접 이 다라빵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파고도 되고 또 계속 300군데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30군데밖에 못 가셨지만 제자들이 직접 움직여가지고 300군데 현장을 장악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라빵은 제자들이 직접 움직였고 그곳의 현장을 파고들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뭐냐 교회사 중에 로마의 초대 교회사 시절 속에서도 박해박는 성도들의 모임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요 이 다라빵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운동 전도운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사실은 복음이 사라졌겠죠. 사람들이 숨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지내서 숨어서 살았는데 복음이 없어지지 않았고요. 복음이 로마를 거쳐서 유럽과 함께 미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전세계 복음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사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죠. 열한 번째입니다. 그 중세 교회도 얼마나 중세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너무 복음이 희미해졌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의 미래도 너무 무서워요. 교회가 복음을 말 안하고 순간적인 어떤 프로그램이나 순간적인 어떤 내용들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겁니다. 지금 사실은 이 복음이 희미해져가고 있고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중세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거였죠. 그런데 우리 다라빵은 뭡니까? 전도운동은 뭡니까? 이때도 말씀운동 전도운동 펼쳐나가서 많은 곳에 사람들을 살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마지막 열두 번째가 뭡니까? 열두 번째가 뭡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도 무디를 통해서 백만 명 여러분들 상상해 갑니까? 이 백만 명의 총선원들을 움직인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 미국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된 겁니다. 이게 미국과 지금 이제 열세 번째 있는 대로 이제 한국까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이 다라빵 전도운동을 펼쳐나가야 돼요. 다라빵이라는 용어가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단체에서 왜 이 용어를 써냐고 할 수 있는데 이 용어가 아니라도 말씀운동이든 전도운동이든 이 부분을 붙잡고 준비해야 하는 거죠. 사실은 말씀운동과 전도운동이 답니다. 제자 키우고 그래서 다라빵이란 건 뭐냐 마가다라빵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라빵운동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제게서 훈련받는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훈련시키는 제자들에게 우리 다라빵운동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조금 알려주는 것이 첫 번째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이 다라빵운동에 앞서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기초입니다. 구원이 뭐다 복음이 뭐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구원과 복음 기도 이거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구원과 복음 기도를 정확하게 알려줘라. 왜 그러냐면요 혹시 제자들도 육신적인 부분을 자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내가 뭘 잘 먹어야 된다. 내가 뭘 잘해야 된다. 또 내가 뭔가 육신적인 동의 가지고 우리 지난 2과에서도 살펴봤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자꾸 여기에 빠져요. 그래서 구원이 뭐고 복음이 뭐고 기도가 뭔지 제대로 좀 알려주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너무 무섭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복음과 반대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면에서는 육신이 너무 강하게 강조된 게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예요. 눈에 보여야 되고요. 또 내 눈으로 판단하고 정제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죠. 그래서 이 기초가 뭔지 기초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구원 복음 기도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뭐냐 다라방운동에 앞서서 우리가 조금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답을 주셔야 돼요. 그냥 답 주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답을 주면 안 되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당해도 말씀 따라 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할 때 말씀운동할 때도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힘을 빠지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힘 빠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헛된 어떤 야망을 알려주시면 안 되죠. 우리는 정확한 복음만 알려주셔야 돼요.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문제 당한 사람 또 지금 영적 문제로 힘든 사람 아마 많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정확한 답을 줘라. 그리고 힘을 주셔야 돼요. 어쨌든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을 얻고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납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사람을 결국 죽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다라빵운동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공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생명의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또 생명에 대해서 나누고요. 구원에 대해서 나누고 또 기도에 대해서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려주실 것은 1, 3, 8의 은약 이게 우리 성경 66권의 요약에다 할 수 있죠. 그리고 393 기도입니다. 138과 393 이거는 요문이 잊지 말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잡고 정확한 기도 속에 정확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시고 또 이 제자들도 현장 가서 똑같은 다락방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내가 다락방 운동이 과연 어떤 건가 다락방 전도 전략이 어떤 건가 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정확한 방향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리더의 자격이 있겠죠. 사역자 저도 사역자고 여러분들도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로서 또 리더로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훈련받는 두세 명의 제자들도요 반드시 리더의 자격을 갖춰야 되고 훈련 속에 그리고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리더의 자격이 뭐냐 첫 번째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나왔는데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작은 일, 큰 일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동운동하는 달합방운동하는 일 현장사진 일 작은 일, 큰 일 이런 거 있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도 이게 주어진 게 작은 일 남들이 남들이 안 알아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다해야 된다. 책임지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도 낼 수 있어야 되고 장소도 낼 수 있는 이런 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목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죠. 목자는요 양을 잘 돌봐야 되겠죠. 목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초월 이래야 안 당해요. 사단한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계보금 할 수 있는 목자로 딱 부르고 전도자로 불렀는데 사단이 가만 안 있어요.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는데 사단이 가만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을 방해합니다. 그게 그 밑에 있는 주의해야 될 게 사단이 계속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 실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라. 기다려라. 리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죠. 절대 실망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실망하는 일이 딱 생긴다. 속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고 또 기다리면서 응답 받아야 될 시간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내 제자 만들면 안 돼요. 내 제자 제가 이 달합방 운동 92년부터 지금까지 달합방 운동을 해오면서 이런 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내 제자를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내 말에 노예처럼 종처럼 하는 그런 이상한 이런 사역자 리더도 많이 봤거든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리고 저번에 여러분이 사역자라면 당연히 하나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교회 중심과 함께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교회 중심으로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자격입니다. 이게 사역자예요. 그래서 항상 저하고 훈련받는 이 사역자가 교회라는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단임 목사님의 흐름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또 더 넓게 보면 우리 유광수 목사님 그 흐름 속에서 가야 되는 게 제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내 말을 잘 따르는 내 말을 잘 따르는 잘못된 제자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너무 이제 좀 두 가지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작은 일이라도 책임질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되고 목자와 같은 양을 돌보는 목자와 같은 마음 마음을 갖고 해야 되겠죠. 이해하고 양을 이해하고 양을 수용하고 또 그것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는 초월할 수 있는 그 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또 내 제자를 만들지 말고 교회와 단임 목사님 중심으로 이르리라. 오늘 3가 내용이 이겁니다. 달합방 전도전략.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시고 아 우리 달합방 전도전략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많은 제자를 찾아내시고 또 제자훈련시키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달합방 전도전략을 통해서 중요한 제자훈련이 달합방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